음악 투자의 기술 배워봅니다. 마제스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제스터입니다. 네, 오늘 장 주제 어떻게 잡으셨어요? 네, 오늘 장 주제도 어제랑 유사한 흐름인데 선물 365 그리고 반도체 반등의 매도 그리고 2차 년 양극체 소재 장비주 눌림의 매수 이렇게 키워드를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꾸준히 강조해 주고 계시죠. 반도체에서 이제는 좀 나와서 2차 년지 적극적으로 과담을 할 때다 강조해 주시는데 그럼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는지 설명해 주세요. 네, 첫 번째 제가 반도체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반등이 나왔던 게 지금 보는 차트의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가 지난 금요일에 10% 급락에 오늘 마감이 이제 4% 상승으로 반등이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반도체는 우리 AI 반도체는 이제 엔비디아를 말씀을 좀 드렸는데 엔비디아는 반등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에서 종목들이 이제 반등이 하나 둘씩 나올 수 있지만 그들의 어떤 강도를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테슬라가 오늘 3.7% 급락이 나왔습니다. 급락보다도 이제 하락이 나왔는데 이 테슬라가 정극이죠. LG N수율의 6조 원의 정극을 양극제 기준으로 130만 대에서 140만 대 수주를 해서 자체 생산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제 반도체에 대한 우리 이제 국장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요. 자, 오늘 보시면 여기 보는 차트가요. 시세가 지금 보시면 이제 반도체 아침에 하이닉스라든지 한미반도체라든지 이수페타시스라든지 종목군들이 많이 좀 떴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흐름을 보면 하이닉스도 약보합이고 한미반도체만 그냥 2%대 지금 플러스가 나고 있고요. 그 이외의 종목군들은 아침에 상승으로 출발을 해서 엔비디아 덕분에 지금은 다 캔들 자체가 이제 은봉으로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시세 자체가 어느 정도 약화되고 있다. 이거 저는 분명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면 아니 오늘 2차전지도 내리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거 2차전지를 눌림에 매수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반도체를 눌림에 매수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마 많은 갈등이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최근에 선물지수 포인트를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정확한 지수의 방향성이 대해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장이 이제 보는 차트가 선물지수 차트인데요. 현재 358.60으로 있습니다. 제가 360에서 358까지 내려오면 이 시장은 매수 시그널이다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2차전지 섹터들 쪽에서만 매수다 말씀을 좀 드렸고요. 지난 급락이 나왔을 때 있죠, 이때. 이때는 이제 반도체를 필두로 해서 종목군들이 하락폭이 좀 커졌던 모습들이 좀 보이고 그게 이제 시제의 연속성을 보게 되면 더 반등이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금 판단을 좀 해드릴게요. 여기서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전일 포스코 퓨처엠을 보시면 장중 9%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건 우리가 그동안 공매도에 의한 수급의 눌림으로 내려온 거고 이제 원인치를 찾아가는 단계고요. 어제 9% 하락이 오늘 지금 1.8%면 굉장히 좋은 흐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양극재단에서 포스코 퓨처엠하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지만 에코 프로 비엠도 어제 전일 5% 상승해 오늘 1.8% 눌림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역배열이기 때문에 이제 매물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V자 반등은 나올 수가 없어요. 항상 주가 하락이 나타나면 매물권을 소화하면서 뭐 역해든 숄드라든지 어떤 매물권을 소화하면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런 흐름들이 좀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2차전지 소재 쪽에서 특히 양극재 쪽에서는 눌림의 매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이제 급등이 나왔던 부분들을 보게 되면 제가 지금 보는 화면이 우리가 배터리 제조 공정에서 정극 공정이 있고요. 그리고 활성화 공정이 있고 조립 공정이 있고 활성화 공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테슬라가 6조 원 엘젠솔로 수주를 받았던 부분들이 이런 거예요. 조립 공정 전 단계입니다. 네. 그러니까 양극재 기준으로 믹싱 공정도 있을 것이고 코팅 공정도 있을 것이고 롤프레싱 공정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제 공정이 있는데 이걸 자체적으로 생산하겠다는 거거든요. 내지 않은 불가능하지만 그 재료 원 재료들을 다 받아서 엘젠솔로부터 6조 금요인데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는 빠졌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생산 규모 자체가 앞으로 몇 시 전에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하이랜드 쪽의 모델 3입니다. 테슬라는 모델 2도 나오겠지만 빨리 모델 체인지가 나와줘야지 다시 한 번 테슬라의 주가 흐름은 크게 올라갈 수 있다고 판단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양극재 기준으로 보시면 거의 한 130에서 140만 대 규모이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은 오히려 지금 어차피 지금 조정이 나와줘야 되는 구간이 테슬라 쪽이고요. 그리고 스타트업인 리비안이라든지 루시드라든지 종목들이 많이 못 올라오고 있잖아요. 당연히 치킨게임이 진행이 되는 과정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테슬라가 전조점이 깨지면서 훅 빠졌고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2% 가까운 하락이 좀 진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항상 말씀을 좀 드렸지만 테슬라와 이상하게 이제 우리나라 소재 기업들 머셀이라든지 양극재 기업들하고 같이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걸 어제 구간에서 확실히 다르다는 걸 보여주지 않았느냐. 그게 이제 포스코 퓨처엠의 9% 급등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전구체 쪽에서 에코 프로 머티가 전율 9%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런 걸 보면 이제 그들이 완성차 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건 뭐냐면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배터리입니다. 그렇죠? 3원계 4원계 그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선물로 돌아가서 선물 키워드에서 365가지의 반등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선물 지수가 359거든요. 365가지 반등이 나왔을 때 만약에 외인이 매수를 하지 않고요. 그리고 기관 쪽에서 특히 금융투자 쪽에서 매도가 나오면 다시 한 번 시장은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려올 때 다시 어떤 섹터로 주도를 해서 하락을 주도할 것이냐. 저는 반도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릴 땐 눌림목에서는 우리가 2차 전진을 매수해야 된다. 특히 소재 쪽에서 양극재 포스코 퓨체 그리고 에코 프로 BM 그 뒤를 따라서 LNF라든지 코스문 신소레제라든지 지금 부른 차트가 다 지금 많이 바닥에서 지금 이제 바닥을 찍고 터닝하는 포인트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믿어 의심치 마시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셀단에서는 지금 LG엔소라고요. 삼성 SDI 그리고 SK이노베이션 금향 이렇게 봤을 때 삼성 SDI가 가장 바닥에서 먼저 찍고 올라오는데 이게 지수의 역량이 있다 보니 이렇게 V자 반등이 나타날 수는 없지만 꾸준한 완만한 추세를 유지를 하면서 저는 간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투자하신 분들은 약간 좀 시간을 좀 기다리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 이거 좀 명확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장비주들 쪽에서는 투심이 좀 살아나야 됩니다. 특히 이제 윤승 FNC라든지 지금 바닥권이지 않습니까? PNT 여기서 이제 급등을 기대하기보다도 어제 양극재에서 포스코 퓨체 급등이 나왔잖아요. 이런 모습이 이제 제가 이제 편곡을 보는 게 내일 모레 목요일에 에코 프로의 재상장 이슈가 있습니다. 액면 분할 이외 재상장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파급 쪽으로 2차전지 쪽에서 상승의 흐름들이 나타날 거라고 저는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 소재 쪽하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반도체를 매도로 해서 2차전지 쪽으로 오는 걸 제가 적극적으로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믿어 의심치 마시고요. 그러면 N캠 전해액에서 N캠의 반등을 지금 오늘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반등은 나올 수 있습니다. 반등은 나올 수 있지만 저는 이 시장이 종목이 지금 28만 6천 원 선인데 전고점을 넘어가기는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 반등의 목표제 가격을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이게 31만 5천 원 선이 넘어가지 못하면 이건 다시 꺾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2차전지 쪽에서 전해액 쪽을 공략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N캠이겠죠. 그래서 저는 반등시 매도 의견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매도를 해서 저는 지금 소재 쪽에서 양극재 쪽으로 매수를 하는 게 맞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TC스틸이라든지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죠. 사마알미뉴 이런 종목들이 지금 지지부진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바닥의 어떤 시그널은 분명히 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동갑 관련해서 SK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지가 6% 상승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순환매가 어제 양극재에서 급등이 나온 상황이고 약간 좀 가벼운 종목으로 조금 자금이 들어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건 저는 우리가 그래도 시가총에 큰 포스코 퓨체미라든지 양극재단에서 에코프로 BM이라든지 그리고 전고체에서 에코프로 머티라든지 이런 쪽에서 어떤 흐름들. 그 안에 자체적으로 순환매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어제 에코프로 머티가 9% 급등이 나왔고요. 오늘은 에코프로 HN이 그룹주 안에서 이제 돌아서 순환매 나타나면서 오늘 5% 상승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지금 2차전지는 눌림의 매수고요. 양봉에는 따라가는 모습들 아니고 눌림에 항상 매수를 한다. 이 마음을 가지고 모아가신다면 저는 제가 이제 진바닥 매수 신호가 나올 때 우리 여기서 마제스토 투자 기술에서 우리 시승자분들한테 2차전지의 어떤 그 맥포인트 말씀을 제가 분명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반도체를 매도를 해서 여전히 2차전지 쪽으로 옮겨가는 전략이 저는 굉장히 탁월한 선택이 되지 않겠느냐. 판단의 몫은 우리 시승자분들이고 그 전략들은 제가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내일 이 시간 또 못다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제스토입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의 기술 배워봤습니다.